땡기에는 챔피언이 너무 한정적이네 아 니가 이걸 왜 골랐지? 모르면 안되는데 아니 고르면 안되는데 내 몸이 말을 안들어 아 제이스맨은 알만하지 오케이 람머스 솔직히 아니 그거 덤불조끼 보상 패치 한번 더 해줘야 돼 덤불조끼 딜이 쌍 덤불조끼만 가도 딜이 나오거든요 덤불조끼 딜이 근데 10분의 1이 되버림 아까 망가면 딜이 하나도 안나올 왜 때리지 않는거야 딜교 성공 하하 평타 한두대만 쳐도 내가 이득 도우지 상대 AD밖에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 까비 제 노플 내려가 이 자식아 내려 보라고 저거 다이브 치면 될듯 아 아이 평타한테 그냥 더 때리지 아 내가 빨리 잡았으면 됐는데 더블킬 뭐야 아니야 이거 파밍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 아 해피가 걸레작이시네요 아 그리고 저는 곧 뒤지겠네요 이쪽으로 빼면은 헬로우 좁해 나 이쪽을 위로 빼야겠다 할 수 있어 아 뭐든가 빨빨빨빨 아아아아 Q를 써봐 그냥 가! 야미해! 잘가라 달게 받아라 야미하면 됐죠 그걸로 오 임마 돈 얼마 들어오지도 않아 그거가지고 개자식이 내가 만만해 내려놔 내려봐 잘 때리는구만 공진우가 간다 공진우가 간다 터져! Tie among the two R 상단 길 왠 thing 합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흐흐 쿠톡 아하하하하하 x2 한 번 올리면은 그때부터 난 신이야 아 바로 죽네 오지바라 안 돼 다이브 치자 아니야 나 갈래 다시 집 가야지 아 이거 그냥 궁 다시 돌려줘 궁 쓰는 타이밍을 못 잡겠어 맛있다 탑라보스 그냥 버스용 챔으로 남겨놔야겠다 탑라보스 탑라보스 맛있다 탑라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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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라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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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봤다 으 으 쓱 으 으 마 22 그래도 좀 박히는 게 짜증나 바타이 떠주면 쎄 개사기라고? 개사기 아니야 근데 당하는 입장에선 개사기라 느낄만함 내 입장에선 아닌데 왜냐면은 쌍뎅이가 던져준 거였거든 저거는 어? 들어오네 땡큐 이런 느낌? 맛있다 이제 신이다란 버스는 무겁기나? 경선을 갑자기 KDA가 예뻐졌어 와 CS 이렇게 못먹다니 너무 슬퍼 가골 나오면은 남머스는 신이야 나 죽었어 냐영 으어어어어어어어 뭐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어어어 테카아이 테카아이 테카이 저에게 하는거 없어 보이는데 KDE가 좋아지잖아 팀빨이라 그래 이러니까 차라리 W선말을 안하고 무조건 Q선말을 하는거지 요즘 팀이 크면은 무조건 크는 애라서 얘가 안녕 불쌍하네 이 몸 등장 날 때리면은 안 돼 거주에 걸린다고 아프네 내가 맞고 있어줘야지 아프네 야아 짓갈래나 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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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트리 개판이다 람모스가 이런 모습만 보면은 사기 챔처럼 보이긴 해 이런 판이 없어서 그렇지 상대가 오레이드야 빨리 벗기기라도 해 날 때리지마 으으 이거 탈거야 야 야 너 너 당구 하지마 당구 하지마 어디서 당구를 하려고 데까잇 야Uh 칠거리 새끼야 흐흐흐흐 쓰읍 아 이거 못하네 아 왜 탈수 없는거야 또또또또 피 다 찬다 이 자식 하 미안해 안오네 뭐지? 새끼 사이터패스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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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터패스같은건 날 증오하는구나 왜 날 증오하는거야 이와아아아아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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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내가 개못해서 웬만해서 귀가 안 어울릴텐데 람머스가 후반까지 가는게 너무 힘들어 애들이 서랜을 X나야 돼서 그래도 끝까지 왔으니까 기념비적으로 남겨둡시다 오랜만에 억지로 하고 싶으면 담라머스 가락가지 말고 그냥 무조건 터보앗탱크나 오히려 포식자가서 개씹노잼으로 무한 로밍 가는게 훨씬 도움됨 아 딜 많이 못했네 감소량 12만 람머스는 마법사다! 하하하하하 아무튼 오늘 람머스 해봤습니다 의외로 중무 도움됨 너 땜 남나프트에 맞아봤습니다 웟 헬로 암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소합니다 구독 구독 구독